여러분 안녕하세요. 남양주에 유치한 천신불장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촌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촌기 자녀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좋을까요? 이 부부들이 오면 자녀원들을 많이 보죠. 부부가 와서 볼 때는 자녀원들까지 다 들어갑니다. 이렇게 보면 사촌기로 순하게 넘는 애가 있고요. 어떻게 보면 사촌기가 굉장히 험하게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사촌기가 심하게 갈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. 며칠 전에 온 사람은 그 애기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도 애기 노릇을 해. 정말. 그래갖고 부모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왔어요. 알고 보니까 그것도 부모 책임이던데. 아 진짜요? 네. 부모예요. 부모하고 대화입니다. 아이들은 대화를 굉장히 많이 바라고요.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바랍니다. 그런데 이 부모들이 요즘은 다 맞벌이들을 하시잖아요. 맞벌이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 애들을 돌보지 않아요.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? 자기 또래하고 애들이 어울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애들이 자기 또래라도 또래라면 거의 다 똑같은 사촌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. 그럼 그 애기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? 똑같이 따라갈 거라고요? 그 애들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.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. 왜 애하고 대화를 안 합니까? 딱 얘기를 해버리죠. 이 애는 지금 부모의 정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. 그래서 반항이에요. 애하고 좀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요. 애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좀 또딱또딱 좀 해주십시오. 이 애를 갖다가 너무나 구박을 하고 너는 왜 못해? 다른 애들을 하는데 너는 왜 안 해?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애는 나중에 이 사촌기도 힘들게 넘어가지만 나중에 크면 부모님 존경 안 합니다. 이 애를 달래서 좀 또딱거려 주시고 칭찬을 좀 해주세요 그래요. 용기를 주시고 애기한테 희망을 주세요.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세요. 애기한테. 그렇게 해서 대화를 좀 해주세요. 그러면 이 애기가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엽니다. 그렇게 해서 애기들 걸 봐주죠. 사촌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것도 진료에 관련한 질문도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애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. 미래가 보여요.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미래를 보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 이 애기가 지금 커 나가는 과정을 내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. 이 사람한테. 이게 사촌을 보면요. 애기가 큰 인물이 될지 안 될지 나와요. 그러면 그 애 사주에 맞춰서 제가 상담을 합니다. 자녀가 원하는 꿈이 있을 거고 부모가 원하는 꿈이 달라서 대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. 많습니다. 그럴 때면 어디로?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. 그런데 이 엄마들은 부모들은요. 자기가 어렸을 때 못했던 거를 애한테 밀어요. 애가 그걸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. 왜? 부모 시대의 꿈은 이미 이제 끝났어요. 그렇지 않겠어요? 내 꿈은 내 꿈에서 끝나는 거지. 내 꿈을 내 자식한테 해. 그거 너 강제로 하라고. 그건 하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지금의 애기의 꿈을 살려줘야 돼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저는 부모들이 오면 그래요. 부모가 갖고 있는 꿈을 버려요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애기요.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습니다. 얘가 한 번 한다고 시작하면 얘는 기어이가 해놓고 맙니다. 그런 애기들이 많습니다. 아싸래 그러지 마시고요. 이 애기가 나쁜 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애로 좀 뒷바라지를 좀 해주세요. 그래요. 이 애가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달릴 수 있게끔 부모들이 좀 밀어주세요. 부모님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애를 위해서 그게 애가 잘 나가는 길입니다.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